아저씨, 아이스크림 주세요. 아이스크림 주세요. 아이스크림. 더 먹을래요. 더는 안 돼. 더 먹으면 우리 공실이 배탈 나. 아야해. 그리고 똥배 나와. 안 돼. 넌 또 뭐냐. 이게 포즈로 봐선 개는 아닌 것 같고. 야옹? 야옹. 이 아랫집에 늙은 고양이가 있던 것 같은데. 가꾸만. 야옹. 내려와. 크. 요것 봐라. 지난번에 왔던 개는 쿠션 하나 물어뜯어놓고 왔는데 넌 뭘 던져줄까. 야옹. 야옹. 가꾸는heiten. 야옹. 야옹. 앗. 아옹. 그건 내 스킨이야 술 아니야 얼굴에 바르는 거야 마시면 안 돼 이봐 빠르지 어차피 그쪽은 내가 손 대면 꺼지게 돼 있어 그쪽이 원하는 건 해줄 수가 없어 나도 손만 잡고 자는 게 힘들어 각자 조용히 자는 걸로 합의봐 안 돼? 불어로 해줘 넌 바텀 정말 미치겠구만 너도 잡는 데가 한계가 있는데 혹시 제가 어제 술 취해서 또 이상하게 굴었어요? 태공실로 안 보던 사이에 없던 육감이 생겼던데 술 취해서 과감하게 들이대는데 대응해줄 수도 없고 손만 잡고 자는 게 참 힘들었어 먼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